대한민국과 문재인은 사람을 죽이고 미국과 트럼프는 사람을 살린다 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 탈북자 두명입니다. 탈북자 청년들은 목선을 타고 자유가 있는 남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의향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 두명을 강제 북송시켜 살인마 김정은으로부터 죽게 만들었습니다. 38선을 넘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반헌법적 괴뢰정부를 옹호하고 탈북자들을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시킨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종북간첩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문재인과 대비되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랑하며 더욱 강력한 아메리카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탈북자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0대 탈북 남성은 1월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10대 탈북자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10월 최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이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20개 주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일리노이주 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당시 4년간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됐지만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또다시 202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인권, 즉 기독교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실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사에는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 13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몰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김성은 목사님과 많은 송도들 그리고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여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담요에 쌓여있는 영상을 본 뒤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들은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 관리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베트남이 며칠 내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히 행동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 살인마 김정은 눈치 보며 북한 인권과 탈북자들은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2020년 1월 15일 민주노총 농성 텐트는 수수방관하면서 탈북민 텐트만 강제 철거했습니다. 초도에 말했던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민 16명 탈북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탈북 청년들을 강제 북송시켰던 사건을 두고 탈북민들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철거를 시도했으며 바로 옆에서 노숙 중인 민주노총 등 노조 측 텐트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설치한 천막은 철거 대상으로 보고 민노총 측이 설치한 것은 인권 행위로 보는 현 정부의 편향적 정북 행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북한 독재정권 눈치를 보고 당연히 해야 할 북한 인권 문제는 수수방관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우수는 상황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미국 정말 부럽고 미국의 국민이 되고 싶은 생각까지 강하게 듭니다. 어찌 됐든 문제는 분명한 북한 중국 간첩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